워너원 투 워너원 둘 셋! 워너원 투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희 11명이 워너원으로 데뷔한지 200일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워너원 여러분이 없다면 저희 워너원 없는 거 아시죠? 네 함께한 200일을 맞아 깜짝 감상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워너블 여러분 3월 19일 드디어 저희 워너원이 컴백합니다! 워너원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여러분의 기대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저희 멤버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잠깐! 워너블 여러분을 위해 저희 워너원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3월 5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워너원을 폴비스 워너원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330! 아 3일 되는 날인데? 3월 5일 워너원의 세 번째 앨범 그리고 333일을 기념해서 워너블을 위한 스페셜 테마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3월 5일 스페셜 테마 트랙 그리고 3월 19일 컴백! 워너블 여러분 달력에 투하자!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워너블 꼭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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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